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 사람 그 소녀는 희전한 저녁들도 갈까 가버린 세월이 선을 거짓는 슬쏘만 듣고 말소리도 울어보는 이미와 세상이 나이에 종종의 미련은 니가 이렇게 되냐마는 외메기 방향시 빌려줘요 내 가슴에 다시 묻을 곳에 가요 나만의 대화요 나만의 대화요 나만의 대화요 나의 대화요 나만의 대화요 네? 정확히 질문이 뭐지 그게? 거꾸로 광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신차, 그죠? 거꾸로 광을 거슬러 오면 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가 잊어 그런 짓 속도 있냐 거룩거룩거룩 하다보며 얼마나 더 많이 다 양과 가로낸지 영원갈래 종종 많이 이 길을 해 가고 가고 있는 중 하닐 하닐라 하낐라 하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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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래가 싫으시겠지? 왜 노래가 났다 났으시겠지? 힘드시 않았어? 소름 돋모하셨구나 소름 돋모하셨구나 영원톡 갈래는 많은 이기들을 내가 도마로 유녀를 막막한 몸으로 뱃백 쫓아오르는 길을 칠하는 부위를 죽는 거야 골고루 골고루 다다보며 뚱뚱해 갈래에 서진 햇살을 보게 그녀도 나에게 변하고 맘은 좋은 놈이라 놀아라 그대가 주단하며 그대가 주단하며 골고루 골고루 가라가며 너의 이유 감사의 나의 지에 너의 기도 나를 끈 너의 기도를 믿고 알 수 있게 그대 두려워하네 고구멍에서 너의 기도를 줄어서 너로 가나보며 너로 가나보며 내 지에 내 지에 내 지에 나의 기도를 기도를 줄 수 있다는 unstable 너의 기도를 줄 수 있게 그대 너의 기도는 너의 기도를 줄 수 있게 죠 아 앵코라 그라프지 아 노래를 진짜 잘했어요 근데 오늘